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퍼플 원을 된 암성구 클래스 88채급의 김성준 선수 김성준 선수 이현수 선수 이현수 선수 시상태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준 선수 이현수 선수 시상태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매트 1위반 85훈부터 95훈부터 매트 1위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맨테일리만 85번부터 90번분 선수들 맨테일리만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준 선수, 김현규 선수, 김인준 선수 맨테일리만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철 선수, 임현수 선수 신현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선수, 임현수 선수 시간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넘성부 어덜트 앱셀, 맨테일 46km 홍민기 선수 홍민기 선수에서 1m 앞으로 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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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유불루치 3위로, 팀 유불루치 3위로 팀 유불루치 매트 1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도 zastנו 이동병양選수 임사유선수 대체 2회 형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우는 6부 마이너스 53점 원체급의 정해진 선수, 안수빈 선수, 정해진 선수, 안수빈 선수, 시산대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빈 선수, 시산대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빈 선수, 시산대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4 nós 파이팅, 동영 선수 3000 선수u 강합니다. 박중형 선수. 5분 내у 거, pecadores 안우시며 실격선들이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남성하던 엘블루트 마이너스 70인체제가 반기현 선수, 반스쿨 선수는 맨 8번 반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픽이나 마이너스 60인체제, 박근우 선수, 문성신 선수, 심판팬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선수, 문성현 선수 맨 8번 반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선수, 이동영 선수, 이동영 선수. 이동영 선수 맨 8번 반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공 마이너스 76키로, 김철 선수, 김철 선수, 심판팬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공 마이너스 76키로, 김철 선수, 김철 선수, 김철 선수 1번 반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선수, 김철 선수, 김철 선수, 정용주 선수, 정부수 선수, 심판팬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공 마이너스 76키로, 김철 선수, 김철 선수, 김철 선수, 정부수 선수, 시상팬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